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1970년대 초 베이징의 분위기가 아주 썰렁했습니다. 위기의식까지 감돌았습니다. 1969년에 우수리강 근처에서 소련군하고 국경전쟁이 일어났어요. 소련군 65만, 중국군 80일만이 대체하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서로 몽둥이로 때리고 소총도 쏘고 맞게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소련이 기갑부대 있지 않습니까? 기갑부대가 막 몰고들어나서 다만스키 섬을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열받은 소련이 핵공격까지도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베이징은 패닉상태입니다. 북경의 핵공격에 대비하는 핵 방공원을 맹기느라 수도를 사천성의 충충으로 옮겨야 되는 게 아니냐 진작에 그것까지 검토했답니다. 충청은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장제스 정부가 임시수도로 옮긴 곳이거든요. 이렇게 지푸라기도 잡을 심정인 베이징이었는데 1972년 7월에 일본을 이렇게 쳐보니까 다나카수상이라는 사람이 취임하면서 연설이 뭐냐면 우리 제팬이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왠 떡이나 싶어서 그 다음날 바로 다음날 주울래성이 열렬 환영 어 웰컴 웰컴 환영하자 우리 한번 관계 정상화를 논의해보자 그래갖고 막 급속히 진전되어갖고 1978년에 관계 정상화를 한 것도 아니고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천천지 원수였거든요. 청일전쟁, 만주사병, 중일전쟁 그렇게 싸우던 나라인데 불과 일본이 폐망한 지 33년 만에 침구가 된 겁니다. 평화 우호 조약으로.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바드에 우리가 잘 아는 에즈라 보겔 교수가 재미있는 책을 또 하나 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옛날 2000년 역사적 관계에서 이렇게 조명했는데 보렬 교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등샤오편 평전을 냈고요. History of Japan을 냈고 중국과 일본에 대한 전문가인데 오늘 에즈라 교수의 신간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 두 나라가 극적으로 관계를 정상화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뭐 베이징하고 도쿄와 여기에 관계 정상화하자고 이제 서로 접촉을 했는데 이 다나카수상이나 일본의 지도자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부담이 이 베이징하고 협상하라면 분명히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 나올 때 그때 전쟁 대상금을 청구하면 어떠냐 하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어요. 아 근데 주울레스상이 진짜 통극에 나왔습니다. 첫째 조건. 야 우리 차이나 너희 재팬에 대해서 전쟁 대상금 청구 안 하겠다. 그러니까 속으로 일본이 입이 쫙 찢어진 거죠. 두 번째 또 일본이 찜찜해한 게 중국이 말이야 우리 일본하고 미국하고 군사동맹 맡고 있는데 그거 시비 걸면 어떡하나 했는데 어 또 주울레스상이 두 번째 통 크게 어 우리 차이나 미국과 일본 간의 군사동맹 전혀 오케이 아무 문제 안 된다. 어 또 두 번째로 일본이 껍봉 준 거죠. 세 번째 또 그때도 생깍구 다오 위다오 섬 문제가 두 나라 사이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일본이 얘기하니까 어 주울레가 뭐냐고 야 그런 얘기 너 코멘트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야 그러면 후손들이 얘기할게 우리 지금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찜찜해하던 세 가지를 주울레스상이 통 크게 나오니까 그냥 확 그냥 두 나라가 가꿔진 겁니다. 근데 주울레스상은요 협상의 달인이에요. 제가 이제 글로벌 협상 전략을 쓰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협상가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주울레스상의 협상의 특징이 영어로 말하면 Only one big concession입니다. 주울레스상하고 협상하는 상대방이 아 요번에 이제 첫 대면에 갖고 주울레스상에 100정도를 내놓을 것이라고 양보할 것이라고 기대되는데 주울레스상은 big concession 첫 번째 만날 때 상대방이 100을 기대해서 150을 팍 내놓은 겁니다. 그 대신 주울레스상의 협상의 특징은 한 번 그렇게 크게 통 크게 양보하면 그 다음엔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take it 그거를 주울레스상의 통 크게 협상을 받아들이냐 또는 협상을 깨느냐 둘 중에 했는데 일본 경우에는 통 크게 주울레스상이 big concession을 한 거죠. 두 번째 주울레스상 이렇게 보면 릭슨 대통령을 만날 때 만찬을 젓가락으로 집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울레스상은 자기가 이렇게 호스트 이렇게 외국 기비를 호스트 할 때는 꼭 그 전에 주방에 가서 국수한 고력을 미리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먹는 신용만 내고 상대방을 이렇게 take care 해주지 자기는 이미 국수한 고력을 먹은 거예요. 그것도 어떤 협상이 많이 나온 부분인데 이런 프로토콜에서도 주울레스상이 아주 능수능랄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신 주울레스상도 자기도 내놓기는 안 해야죠. 일본에 대해서. One China 원칙. 타이완 인정 안 하는 거죠. Japan OK. 그 다음에 유일한 차이나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인포 공산당이 중국을 통일했으니까요. Japan OK. 세 번째. 과거에 일본이 국민당과 맺은 조약 파괴해라. 이거는 타이완하고 관계했지만 그래도 일본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원만하게 중국과 일본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나카 수상이 중국과 가까워지려니까 미국이 좀 결리했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이제 와서 하와이에서 닉슨 대통령을 만나고 또 이 타나카도 외교적인 소환이 있는 사람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입지에 지게 큰 선물을 팍 줬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미국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게 문제였는데 야! 미국 상품 찾을게. 두 번째 이제 그 당시에는 직물을 일본이 미국에다 많이 수출했는데 닉슨 대통령이 정치적 기반이 미국의 남부였고 남부의 직물 산업이 발달해 있대요. 앞으로 일본이 미국에다 직물 수출 줄일게. 그래갖고 이제 닉슨 대통령이 마음을 져갖고 그 대신 우리 재팬이 차이나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닉슨이 입이 쬐주고 자기도 이제 차이나하고 국교 정상화하려고 하니까 뭐 오케이! 그래갖고 이제 일사천리로 일본과 중국이 가까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등사오펭이 실각했다가 문화대혁명 때 1977년에 복권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78년에 이제 개혁개방하려고 딱 그랬는데 등사오펭이 머리가 좋잖아요. 딱 보니까 중국을 산업화를 시켜야 돼 있는데 옆에 코리아. 코리아를 보니까 이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리아 모델을 딸려니까 어떻게 한국이 산업화나 보니까 일본하고 산업협력을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기술 부품 수입하고 일본에 투자 받고 하고 또 미국이 되어 있으니까 아 우리 차이나가 산업화를 하려면 유럽이나 러시아가 아니고 Japan and United States하고 협력해야 돼 있구나 그래갖고 파격적으로 평화우요조약을 맺었고 중국과 일본 간이 역세킹이잖아요. 당나라 시대부터 일본 사열단이 당나라 사원가 그랬는데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의 지도자가 일본을 방문한 겁니다. 등사오펭이. 그래갖고 방문해갖고 외교적인 회장 그거보다도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등사오펭이 니산 자동차 공장이에요. 산업현장을 한 겁니다. 니산 자동차 공장은 그 당시에 세계 최첨단 공장으로 산업 로보트들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딱 그거 보고 등사오펭이 많은 걸 느꼈고 두 번째 찾아간 데가 페나손이겠지 않습니까. 마스시다 고노스케가 경영의 신이라고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칭송받던 인물인데 등사오펭이 고노스케한테 가서 당신을 세계 모든 사람이 경영의 신이라고 부른다고 등사오펭이 자기 입으로 고노스케한테 경영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또 고노스케도 기분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중국에 저가 TV 공장 좀 세워달라고 해서 등사오펭이 일본 방문을 위해 처음으로 중국에 투자해 준 기업이 파나손입니다. 이렇게 TV 공장을 세워줬죠. 그 다음에 나라가 산업화하려면 철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일본 제철소의 김이츠 제철소를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일본 제철의 김이츠 제철소가 1년에 철강 800만 톤을 생산하는데 중국 전체 철강 생산량이 2,400만 톤 밖에 안 됐어요. 그 정도로 세계 최첨단, 최강의 제철소는 이렇게 보고 또 등사오펭이 또 껍박 엎드리면서 지금 우리 중국의 바오산 제철소가 확장을 하려는데 기술이나 모든 게 부족해서 힘드니까 좀 동아다우니까 아, 신일본 제철소는 오케이 그러면서 또 바오산 제철소가 확장하고 근대화하는 걸 도와줬어요. 또 이 보강량에 우리가 등사오펭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 가서 어떻게 도강량에를 했냐를 이제 에즈라 보겔 교수가 이야기한 걸 그들이 인해하면 일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 겁니다. 등사오펭이 참 맞아. 야, 차이나 우리 후진국이다. 우리 일본으로부터 많은 거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꺼뻑 엎드린 겁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지금 영원히 우정을 유지하는 관계를 할 거라고 이렇게 하니까 뭐 일본 사람들이 야, 저 후진국인 차이나 옛날에 우겼던 나쁜 짓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책감이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 왔고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중국에 대해서 기술 지원, 자금 지원 해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1년 한 해에만 250개 중국의 과학기술을 살렸다니 일본은 방문해갖고 많은 걸 배웠댑니다. 두 번째 또 등사오펭이 일본 가서 끊임없이 물어본 게 뭐냐고 야, 재판도 옛날에 제국주의 시대에 차이나하고 같이 공산주의 체제와 똑같이 전부 주도 경제인데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자유시장 경제로 변했느냐고 여러 번 물어봤나 봅니다. 일본 지도자한테. 이걸 이렇게 보니까 일본 지도자가 이렇게 등사오펭이 말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차이나를 지원해줘도 이 등사오펭의 머릿속이나 중국 공산단 지도자의 머릿속에는 중국도 결국 일본처럼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시키려 그러는구나 하고 이렇게 차이나 드림을 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일본 사람의 마음을 잡은 건 한국 사람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은 서양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고 의리 같은 거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등사오펭이 78년에 도쿄 방문해서 의뢰의 사나이를 내서 온 겁니다. 야 단아카 어디 있냐? 단아카 수송을 찾은 거야. 근데 단아카 가택연금 당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72년에 관계정상화에 깃발 든 사람은 단아카인데 그때는 단아카 수송이 잘 나갔는데 로키드 스캔들러 갖고 가택연금 당하는 신세였는데 그러니까 등사오펭이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일본 정부가 만나게 해줄 수가 없죠. 가택연금은 외부인하고 접촉이 안 되거든요. 보통 외교적인 관련하면 한 번 이야기했다. 노 그러면 그냥 관두는데 등사오펭이 여러 번 이야기했대요. 나 단아카 꼭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을 마실 때는 지금 물을 마신다는 건 일본하고 중국하고 평화우여주약을 맺고 있는데 우물을 판 사람을 잊을 수가 없다. 우물을 판 사람은 단아카죠. 차이나에서는 줄을 내고 그러면서 여러 번 등사오펭이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할 수 없이 단아카 수상하고 등사오펭을 만나게 해주니까 등사오펭이 딱 그냥 중국 정부 내빈 자격으로 단아카를 중국에 초대했습니다. 이렇게 의리도 보여주니까 또 일본 사람이 야 차이나 마음의 문을 어떤 기술이나 자금을 지원해주는 개방을 크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에즈라 보게일 교수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게 철천지의 원수이든 차이나와 재팬이 이렇게 갑자기 가까워질 수 있는 진풍과 33년 만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초기에 줄을 내 통 큰 협상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우호의 관계 개선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등사오펭이 쫙 가서 그냥 도강이야그로 팟싹 엎드린 거예요. 우리는 후진국이다. 한 수 배워달라 재팬.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중국 시장도 이제 들어가고 싶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기술 투자를 지원해주고 중국이 성공적으로 산업화하는 데 기반을 마련해줬습니다. 얼마나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지원해줬냐면 기업 창원에서 기술 투자뿐만이 아니고 중국 유학생이 일본에 오면 일본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정보 장학금을 줬어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중국 유학생이 쫓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 유출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파격적인 우호 협력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1992년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즈랄보겔 교수에 하면 중국과 일본 간의 깨지는 제일 큰 이유는 첫째, 줄레와 등쇼평이 정치 무대에서 퇴제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재팬에 대한 반일 감정이 많죠. 옛날에 중국을 침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본에 가까워질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싶은데 감히 줄레와 등쇼평한테는 대들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당을 맹긴 창당 멤버고 그다음에 빡세게 항일투쟁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줄레와 등쇼평은. 총 갖고, 총 갖고 일본 사람과 싸운 사람이 일본하고 가까워지겠다니까 그 권위 때문에 파격적으로 일본하고 관계를 개선하는데 중국 내부에서 반발을 못했는데 그다음에 정권을 지어놓은 사람이 장점인이잖아요. 에즈라 보겔 교수님은 장점인의 아버지가 약간 일본이 중국을 점령할 때 무슨 관계가 있었나 봅니다. 그 보겔 교수 책에 있는 원문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점인의 아버지는 다른 중국 기업인과 마찬가지로 전쟁 중에 중일전쟁, 만주사변 중에 일본군 점령관료들과 어느 정도 접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장점인은 나이도 빡세게 항일운동할 나이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 쪽이 약간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중일관계 개선을 치고 나가진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장점인도 일본과의 관계를 훼손시키려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갖고 준 건 소련을 견제하고 아까 말한 중국하고 일본하고 갖고 준 것도 소련 때문인데 소련이 붕괴하니까 공동의 적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더 큰 거는 1990년대부터 일본이 장기불황에 들어가고 이렇게 장기불황에 들어가니까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중국은 초고속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초고속 성장을 하니까 이렇게 두 나라의 경제력이 엇갈려하고 2010년에 중국 정제가 일본 견제를 추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마냥 중국에 대해서 기술 지원해 줄 수 없죠. 좀 견제를 해야죠. 또 중국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날 때 공산당이 강경 진압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비에트가 무너졌거든요. 야 그럼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체대가 붕괴되는 게 아닌가 하는 중국 공산당의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안 되겠다. 모든 국민들한테 국가에 충성하는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는 애국주의 운동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중국 공산당의 정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학교 교육에는 애국주의, 그 다음에 모든 영화를 맹기는 TV 방송을 할 때는 애국주의 사상을 고취시키는 여러 가지 내용을 넣으라고 그러고 각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그 지방에서 항일투쟁한 곳이 있으면 항일투쟁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렇게 공산당이 공식 지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옛날에 베이징이나 샹하이 가서 이렇게 낮에 중국 테레비 보잖아요. 거의 3분의 1이 중국 공산당이 일본군하고 싸우는 거예요. 일본군 싸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애국주의를 고취시키는 교육을 시키는데 그 핵심이 결국은 과거 일본이 차이나와 와서 나쁜 짓하고 차이나가 항일운동, 반일운동을 하니까 결국 중국 내에서 반일 사상이 고취되는데 문제는 과거에 일본하고 싸웠던 병샤워핑이나 줄레 세대가 아니고 일본하고 싸웠고 일본의 침략을 경험하지 못하는 중국의 젊은 세대가 더 나이 많은 세대보다 반일 사상이 서구 쳤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문에 나온 거 보듯이 시유대 앞서 있는 중국 정부 애국주의라는 호랑이에 올라타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도 이런 게 다 연결되고 위대한 중학제국구리하고 중국 누리꾼들이 미국하고 패권전쟁하는 데도 난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중일관계가 털어진 결정적인 경기는 센카쿠 갈등입니다. 어느 날의 국경 분쟁이나 국경 갈등을 볼 때는 반드시 그 역사를 이렇게 되돌려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 일본이 어떻게 집요하게 태평양 쪽으로 영토를 팽창한 날을 알 수 있는데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미나미 토리시만인데 1898년에 일본 영토로 편입했고 제일 아래쪽은 오키노 토리시만인데 1931년에 일본 영토로 편입했군요. 우리가 자란 센카쿠 갈등은 1895년에 일본 영토로 편입한 겁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면 중국 해안 바싹 가까이 일본이 19세기부터 자기 영토로 확장시켜 나간 겁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우리가 오키나와, 류구 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키나와의 류구 왕국이 독립국이었어요. 청나라도 독구가와 막부도 똑같이 류구 왕국에 대해서 똑같은 영향력을 발휘했고 매년 정기사절단이 청나라에서도 유구 왕국으로 가고 독구가와 막부에서도 유구 왕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결교사에서는 청나라에 조금을 받쳤고 유구 왕국이 중국의 연호를 사유했답니다.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중국에 가깝고 언어적으로는 일본에 가깝고 그런 둘 나라 사이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강한 나라가 집어먹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유구 왕국이. 그런데 1871년에 청나라의 이용장에 아주 결정적인 외교적인 실수를 합니다. 오키나 어부들이 타이완 인근에서 조업을 하다가 타이완에 난파당했는데 타이완 원지부들이 어부들을 일부러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일부 도망간 사람이 일본 정부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베이징에 외교적으로 항의를 해요. 그때 청나라가 말한 경우 야, 유구 왕국, 그거 우리 영향력 안에 있어. 너희들이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타이완 원주들이 어깨나 어민주이고 우리가 어떻게 원주민이 하는 일개 행동까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통제해. 그리고 처음에 청나라가 버텼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분위기가 일본하고 서구 제국이 그냥 같이 판패되어가지고 중국을 뜯어먹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그냥 유럽 이런 나라들을 막 외교적으로 설득해가지고 유럽 이런 나라와 일본을 같이 압력을 하니까 이 영향력이 야, 뭐 배상금 날려는데 그래, 뭐 재팬하고 관계정상화를 위해서 배상금 주께로 줬는데 이게 결정적인 외교적인 실수예요. 뭐냐면 일본이 그때 전세계에 대해서 멀어서냐고 저거 봐라. 차이나가 유구 왕국이 일본의 통제력이 아예 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배상금을 주지 않느냐고 탁 나오니까 류 왕장이 야, 이거 호의로 관계 개선을 왜 하려고 이렇게 배상금을 했는데 야, 재팬이 배신했다고 펄펄 뛰었는데 이 영향력이 무력으로 류구 왕국을 다시 되찾으려고 안 그러고 결과적으로 1879년에 류구 왕국을 일본이 그냥 달랑 먹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센카쿠 열도의 어떤 갈등의 미미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차이나가 저 센카쿠 열도 오키나라를 되찾을 기회가 딱 두 번 있었어요.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잖아요. 일본이 내건 조건은 천왕제만 유지해달라. 나머지는 뭐 연합국의 뜻에 전승국의 뜻에 따르겠다고 발랑 이렇게 엎드렸거든요. 그때 전승국이 차이나였어요.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 오키나하고 이 센카쿠을 찾으면 되는 건데 그때 왜 차이나가 안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두 번째 또 일본이 탈퍼나젠 때 미국한테 대들다가 오키나라를 미군이 무렵 정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1971년에 오키나라를 일본한테 반환해줘요. 그럴 때 센카쿠 열도에 대한 행정관할 건도 일본한테 같이 주거든요. 오키나와 섬만주이나 센카쿠에 대한 영향력도 일반 같이 주는데 이것도 제가 항상 말씀이 역사의 강의점이시면 중국이 바보같이 어리석게 한반도 전쟁에 참전만 안 했으면 참전 안 했으면 주계장막에도 안 갔지 미국하고도 등을 안 돌리고 미국하고 굉장히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만약에 미국하고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면 그때 오키나와는 몰라도 센카쿠 군도 자체는 미국하고 잘 협상해 갖고 대찾을 수 있었는데 중국이 어리석게 항미원조전쟁 한다고 한반도 전쟁에 참전했다가 대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에즈라 보결 교수의 책을 중심으로 어떻게 중일관계가 가까워졌고 어떻게 이렇게 돌아섰나를 말씀드렸는데 결정적인 게 중국몽이죠. 중국몽 중국몽이 깎다니까 중일관계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적으로 확 돌았으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미 멀어진 중일관계인데 어느 편을 써야 되겠는데 당연히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 편을 써야죠. 특히 또 일본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건 남중국해를 중국이 군사기주와 맹길라 그러거든요. 그건 일본의 안보에 일본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 모든 에너지를 수입하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남중국해를 중국이 군사주의 장악하면 태평양 전쟁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함으로 해서 동남아에서 얻은 석유가 안 오기 때문에 전쟁 말기에 엄청 고전하고 결국 패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가지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저는 제가 느낀 결론은 이렇습니다. 뭐 차이나가 경제력이 일본을 앞서니까 일본하고 등 돌린 것까지는 저는 이해해요. 과거의 역사적인 앙금도 있고 그렇지만 차이나의 결정적인 영향은 미국한테 중국목이라고 해서 너무 칼을 일찍 뺀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온 더프라이프쇼 감사합니다.